Q.라운드의 노래는? Q.라운드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 Q.라운드의 노래는? Q.라운드의 노래는? Q.라운드의 노래는? 우리는 현영의 누나의 꿈으로 알고 있는 노래죠. 이게 무늬만 노래에요. Q.라운드의 노래는? Q.라운드의 노래는? Q.라운드의 노래는? 렛아야 렛아야 뭐지? 뭐 많이 쓰면 돼 뭐지? 내가 알지 못했어 모든 것을 다 가져올게 렛아야 렛아야 렛아야야 렛아야 꾸찌꾸찌 진짜 이메절스 진짜? 누군가가 왔고 누군가가 왔고 오 마이갓 너 지금 컴퓨터가 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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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해 렛아야 렛아야 알았어 내 컴퓨터가 왔어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동동아 너 다친적 없냐? 어? 맞아 와 야 이거 엄청 무서웠겠다 진짜 아 그렇지? 체크하러 갔는데 체크하러 갔는데 왜 집주인을 알고 있다고? 여기 살던 사람 걔가 말했어? 내가 물어봤어 전에 살던 애? 전에 살던 애 그러니까 전에 살던 애가 이렇게 열쇠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걔가 열쇠 받아낸 거야 근데 열쇠가 있잖아 정확히 알고 키가 여러 개 있었어? 눈치 중에 하나를 주더라고 뭐 집주인을 안다고? 집주인은 안 돼 걔가 정확하게 어떤 얘기했어? 정확하게 일단 어디 있었어 어디 걔가 그냥 여기 와서 어 여기 닫히고 저걸 확인하러 갔는데 아까 왔을 때 난 이상하다 느꼈어 어 근데 여기 닫혀있더라고 우리 거의 열어두잖아 어 와 존나 무서울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사람 튀어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예전에 여기 있을 때 응 왔을 수도 있었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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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빨리 빨리 그러면 교수님 가기How 83 이 전쟁이 4 4 10 4 5 4 5 6 5 5 6 6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프로그램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과의 안주행을 살고 있습니다. 식당은 입장에서 5도를 입고 있습니다. 방금정은 있단 말이죠. 이것은은 좀 더 eher 5도를 입고 있습니다. 오빠 괜찮아? 귀찮아. 오빠랑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정말요. 진짜? 준비됐나요? 정말 준비됐나요? 정말 준비됐나요? 키보드 삼성 모니터 진짜 해빈 진짜 해빈? 네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저기요. 안녕. 안녕. 꺄는 거. 앞에서 좀 가벼고. 두 손을 닦아. 다진 않으면 더 힘내세요? 아, 아마. 좀 더. 아, 좀 더. 알았어요. 내가 시키고 싶어요. 진짜. 두 손을 닦아. 이거 안 닦아. 그 손을 닦아. 내가 그 손을 닦아. 정말. 이 부분은 안 닦아. 너무. 아. 확인 어느덧 째? 아니 아니야 이 분의 째는 째 퇴릭해서 엄박싱을 할 수 있어 오오케 우리 Rera가 모니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쟤가 바로 모니터 샀습니다 삼성 나 무서워 연락해? 진짜 연락해 잠시만요 근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첫 번째 샀 진짜 라이브 이제 컴퓨터 그럼 걱정할 필요 없지 제가 말할 때 눈이 많이 흔들고 이 샀는 너무 작아 하지만 이 샀는 너무 작아 진짜? 고마워요 진짜? 9 o'clock 진짜? 진짜? 넌 그니까요 여기야 6 노래 그냥 음 11 12 12 13 13 제가 넘치고, 제가 방금 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자를 바닥으로 하는 걸 보고 있어요 역시, 그들은 몇 개들에게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가? 누구가? 그리고 많이는 한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엄마가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면, 어디를 가지고?" 내가 가게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많이 담긴 한참 다른 사람에게 대화 왜냐하면,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모든 고양이들이 하나의 집을 가르치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가르치다 진짜 웃음